플러스는 뭡니까? 네 지갑이죠 프로와도 한 번 갖고 와봤습니다 깔끔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티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도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? 넘어가서 저 뭐 보죠? 굉장히 오랜만에 아 뭐죠? 저는 보고 있는데 기업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? 카드가 한 장 들어가는 지갑이에요 이렇게 하나 아 치즈도 있고요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넘어가서 포터라는 브랜드죠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거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? 포터의 장점은 키링으로 딱 해주면 위치가 좋잖아요 걸고 다니기도 좋고 가방 매달고 다니기도 좋은 그런 지갑 중에 하나죠